자, 지금 초반으로 분위기 좋아요. 초반이 좋아요. 오, 자연스럽다. 어? 어? 열심히 했는데, 이번 앨범 열심히 했는데. 자, 니엘과 니키가. 뭐예요? 아니, 발을 걸었어요. 아니요, 발을 걸었어요. 니엘이. 아니, 국무 중에 넘어지고 있는 국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넘어지고 있는 국무가 있는데. 침해 주십시오. 침해 주십시오. 침해 주십시오. 침해 주십시오. 상품 주세요. 다시 아이는 국무가ией. 침해 주십시오. 팀들의 사랑이 담겨있는 쌀 과자를 우리 힙합의 5멤버에게. 이번에는 선물이. 물집에 안 돼. 물. 그러면 비타민 들어가 있는 물. 비타민 물. 연예인 물. 연예인 물. 연예인 물. 연예인 물. 연예인 물. 연예인 물이래요? 자, 음악 주세요. 야, 연예인물 걸렸어. 연예인물 걸렸어. 연예인물 걸렸어. 연예인물! 위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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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물 걸렸어. 연예인물 걸렸어. 잡혀. 왜 리키한테... 잡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리키 한 번 들어와봐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후렴구가 있고 두 번째 후렴구가 있는데 몇 번째 후렴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가려, 가려, 카메라 가려.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물이 걸렸기 때문에... 진짜... 지금의 화음을 다져야죠. 지금의 화음을 다져야죠. 숭찬을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순탄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다시 이렇게 막내는 사랑받고 어?